안녕하세요. 주식시장이 3월 20일부터 숨도 안 쉬고 올라오더니 이번주에 비로소 조정받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금요일엔 하락폭이 조금 있었죠. 지금 시점에서 경제 단면만 보면 분명하게 망가졌는데 주가는 이미 전고점 부근이다 보니 시장에 여러가지 의견이 정말 많습니다. 특히 주식 안하다가 이번에 뒤늦게 시장 참여를 한 사람들은 정말 혼란스러울 수 있어요. 투자는 누구를 따라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스스로 철학이 있어야 한다고 이야기하긴 하지만 투자한지 얼마 안되면 타인의 의견에 휘둘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기업을 보는 투자자라고 했던 사람들이 내려갈 때는 대부분 비슷하게 한 목소리를 내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그런 사람들도 지금 와서 의견이 갈리고 있습니다. 누구는 버블이다 하락의 징조가 극력하기 때문에 지금 하방을 대비해서 현금화를 미리 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누구는 풀린 유동성과 금리 때문에 유동성 장세가 지속될 것이라고 주장을 하죠. 누구 말이 맞을까요? 오늘은 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시장에 지금 어떤 의견들이 있고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 제가 시장을 볼 때 고려하는 것은 무엇인지 이야기를 해볼게요. 그리고 현재 상황이 3월의 팬데믹과 닮았는지 회사체 시장 이야기도 아주 짧게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자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금요일에 좀 빠지긴 했어도 지금 시장이 상당히 올라왔어요. 제가 영상 시작할 때 시장이 엄청 강하죠? 이러면서 시작한 영상이 벌써 몇 개째인지도 모를 정도로 최근에 주가가 굉장히 강했습니다. 이렇게 강력하고 급한 V자 반등을 하고 그냥 지수 위치 자체도 전고점 근처에 있다 보니 시장에 투자자들의 의견이 갈리고 있어요. 제가 여기서 투자자들의 의견이라고 하는 것은 근거를 가지고 일관된 철학 하에 투자를 하고 있는 투자자들, 인베스터들을 말하는 겁니다. 약파리들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누구는 시장이 이미 한계까지 왔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또 다른 누구는 유동성 힘으로 밀어올리는 장이 이제 시작한다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죠. 이런 의견을 볼 때 우리가 기준으로 삼고 있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기업을 봐야 된다 이런 이야기는 너무 당연하고 뻔한 이야기니까 여기서는 빼고요. 시장이든 개별 기업이든 전체적인 밸류에이션을 보고 싸다 비싸다를 통으로 말하려면 기준이 있어야 하거든요. 기준도 없이 그냥 느낌대로 말하는 것은 정말 아무짝의 쓸모도 없습니다. 기준을 잡고 그에 대비해서 싸다 비싸다를 판단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기준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뭐 시장의 시가 배당률도 볼 수 있고 환율, 수출액 여러 가지 지표가 있겠죠.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것이 두 가지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거는 제가 게시판을 통해서 이야기를 몇 번 드렸던 내용입니다. 그게 뭐냐면 기업의 이익과 금리예요. 결국 유동성도 금리랑 강하게 연동이 되기 때문에 더 근본적인 것이 저는 금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매크로에 대해 깊게 알고 많이 알아도 어차피 기업과 시장에 대한 나름의 판단을 하는데 엄청나게 도움이 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핵심적인 정보만 있으면 판단이 가능하고 추가적인 부수 정보는 그냥 마음을 편하게 해줄 뿐이죠. 지금 하방을 봐야 한다고 하는 사람들은 기업의 이익에 더 주목을 하는 부류예요. 팬데믹 절정이 4월이었기 때문에 전반적인 상황이 2분기가 나쁠 것은 확실하고요. 이게 뚜렷한 극복 방안도 아직 없고 기업들의 이익도 치고 올라오지 못하고 있으면서 2차 유행 이야기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밸류에이션 수준, 멀티플을 얼마나 줘야 하는지를 고민할 때 근본적인 이익의 가중치를 더 많이 두고 있는 사람은 지금 상황을 더 부정적으로 봐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지금 수준에서 현금 비중을 높여 놓죠. 나름 합리적인 결정입니다. 반면에 현재 상황을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은 유동성에 주목을 하는 사람이에요. 금리로 대표되는데 금리가 낮으면 유동성이 풀리고 자산가격이 올라가는 메커니즘은 정말 상식적이죠. 그리고 금리가 왜 중요하냐면 금리를 통해서 금융자산군의 상대적인 매력도가 결정이 되거든요. 이것도 메커니즘이 경제학 원론 수준이라 다들 이해를 하실 겁니다. 채권, 주식, 예금 같은 대표적인 금융자산들의 현 시점 수익률과 상대적인 매력도를 비교할 때 공통기준이 되는 것이 금리잖아요. 주식도 PER의 역수를 통해 리스크 프리미엄을 감안한 수익률과 금리 비교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금리를 통해서 부동산과 금융자산 간의 상대적인 매력도 측정도 가능합니다. 이게 그래서 금리가 중요한데 그냥 어려운 말 다 빼고 상식적으로 봐도 금리가 너무 낮아지면 예금이나 채권 매력도가 많이 낮아지잖아요. 그리고 금리가 낮아짐에 따라 상대적으로 주식 매력도는 올라가고요. PER이 10배라는 말은 이익의 10배에서 거래된다는 말이고 이 주식을 샀을 때 본전 뽑으려면 10년 걸린다는 말이잖아요. 단리로 보면 매년 10%씩 이익이 난다는 말입니다. 퍼가 20배면 매년 5% 수익률로 볼 수 있고요. 그래서 금리가 막 낮아지면서 주식 매력도가 상대적으로 높아진다는 의미가 됩니다. 유동성과 금리에 주목하는 사람들은 금리가 낮아지면서 지금 현재 시장에서 받고 있는 멀티플 자체가 올라가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이쪽에 더 주안점을 둔 것이죠. 아주아주 쉽게 예를 들어서 한국 기준금리가 2015년 16년 구간에 1.5%였어요. 근데 지금 0.5%잖아요. 그리고 시장에 풀린 유동성도 차원이 다르고요. 그럼 기업 멀티플을 볼 때 같은 PER 10배라고 하더라도 시장이 느끼는 매력도가 아주 다르다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이 기업이 아주 투명하고 일관된 배당 정책도 갖고 있고 이익도 추세적으로 우상향하고 있다면 2015년에 PER 10배와 2020년 PER 10배는 아주 느낌이 다르겠죠. 팬데믹에 따라 일시적으로 이익이 내려가서 PER이 15배까지 잠깐 튀었다고 해도 지금이 오히려 훨씬 매력적일 수 있어요. 더 쉬운 예로 2007년에 코스피 시장 PER이 13배 정도 됐어요. 그리고 지금 시점에 13배 정도 되죠. 그러면 비슷한 13배 내외라서 똑같은 고점으로 봐야 하느냐에 대한 답을 할 때 금리를 고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2007년에 1금융권 예금금리가 5.5% 정도 됐습니다. PER로 따지면 18배 정도 됐거든요. 이때 제가 망하기 직전 저축은행들 돌면서 예금했던 게 기억이 나는데 예금금리가 7%가 넘었어요. 이 금융권에서. 2금융권 PER은 14배 정도 됐다는 이야기죠. 안전자산의 PER이 14배에서 18배인데 주식시장 PER이 13배라면 매력도가 거의 없는 수준이거든요. 유동성 장세를 강조하는 사람들은 이 부분에 주목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고 지금 예금금리가 1%니까 주식시장 퍼가 100배 가도 괜찮다는 허무 맹랑한 주장은 아니고 유동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부류죠. 양쪽 다 당위성이 굉장히 있습니다. 제가 둘 다 맞으니까 둘 다 참고하세요 이런 뻔한 말을 하려는 게 아니고요. 사람들이 보통 저런 주장을 접할 때 양자태기를 하는 경향이 있어요. 주식 많이 들고 있는 사람은 후자 의견을 보고 옳다라고 판단해버리고 현금 잔뜩 들고 있는 사람은 전자 의견을 보고 옳다라고 판단을 하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이런 것에 대한 판단을 옳다 틀리다로 적분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양자태기를 왜 하냐면 자기 의견이 없어서 그래요. 이거 엄청나게 중요한 것인데요. 시장에서는 투자 대상에 대한 선택과 비중에 대한 선택, 전략에 대한 선택, 시점에 대한 선택 같이 투자 선택을 끝도 없이 해야 되는데요. 그런 선택이 내가 가진 사고방식과 내가 가진 머릿속의 시스템 안에서 이루어져야지 타인의 시스템에 의해서 이루어지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소위 잘하는 투자자들은 의견을 바꾸고 포지션을 바꾸는 것도 정말 유연하고 빠르거든요. 내 판단이 틀린 것 같고 내가 가진 시스템에 결함이 있다고 생각이 되면 순식간에 전환을 하거든요. 이게 사실 잘못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한테는 당연한 거겠죠. 내가 가진 결함을 발견하고 시스템에서 수정하고 결정을 바꾸는 거니까요. 근데 이런 사람의 의견을 쭉 놓고 좋아보이는 사람의 의견을 골라서 그대로 따라가서 포트폴리오를 바꾼 사람은 여기서 문제가 발생해요. 멘붕에 빠져버리게 됩니다. 자기가 가진 시스템 없이 투자 블로거 중에 그럴듯한 의견 택해서 따라갔는데 그 사람은 필요할 때 사고 시스템을 수정하고 순식간에 입장을 바꿔서 포트폴리오를 구축해버리니까요. 근데 그냥 의견 따라갔던 사람은 여기서 할 게 없게 돼버립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투자 결정 시스템이나 투자 밸류에이션 구조가 아직 없는 사람들은 저런 의견 중에 양자택일에서 기도하는 샤머니즘 투자를 하면 안 되고 저런 결정을 내릴 때 그 투자자들이 어떤 근거를 바탕으로 기업의 이익과 금리, 유동성 간에 어떤 부분에 어떤 주안점을 두고 어떤 결정을 내렸는지 어떤 산업을 어떤 근거로 좋게 보고 어떤 종목을 고르는지 그걸 보고 자기 시스템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냥 종목만 따라가는 게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게 그냥 과거 패턴만 가지고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거 굉장히 경계해야겠죠. 이거는 예전 영상에서도 많이 이야기했으니까 그냥 넘어갈게요. 뭐가 맞고 뭐가 틀리고 누가 하방 의견을 냈으니까 쫄보고 누가 상방 의견을 냈으니까 진짜 투자자고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투자에 얻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프로세스에 대한 이해도가 생기면 과거 시장 데이터나 시장 PR 같은 자료를 봐도 나름의 의견이 생기게 되고요. 현재 시장에 대해서도 아 지금은 금리가 이만큼인데 기업의 이익 감익 폭이 이 정도니까 최소 PR이 이 정도까지는 버블이 아니겠구나 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이 생각을 바탕으로 투자 결정을 내리는 것과 그런 것도 없이 그냥 마냥 몰려다니는 것과는 아주 단기적으로는 아웃풋에 큰 차이가 없을 수도 있어도 장기적으로 보면 전자는 결국 두 발로 스스로 시장에서 서있게 될 거고 후자는 계속 몰려다니다가 그냥 다 같이 누워버리게 되겠죠. 내가 기준을 갖고 있냐 없냐의 차이예요. 이런 사고방식이 익숙하지 않고 아예 이런 생각을 안 하는 분들 아예 이런 금리의 기본적인 메커니즘에 대한 이해도가 아예 없으신 분들은 투자책 말고 아주 원론적이고 기초적인 경제학 서적부터 시작하는 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이 맨큐의 경제학 같은 거 자주 저한테 물어보던데 그런 두꺼운 책 말고 시중에 나오는 그냥 간단한 경제학 서적 정도면 충분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학교 교재 같은 거 볼 생각 제발 하지 마시고요. 제가 시장을 볼 때 고려하는 것도 세세한 지표는 거의 관심이 없고 크게 봐서 실적과 금리 정도 관심이 있습니다. 금리가 결국 부동산을 포함한 돈으로 측정 가능한 대부분 자산군의 상대적인 매력도를 알려주는 기준이 되거든요. 공식처럼 지금 기준금리가 0.5%에 국채 10년물 금리가 어느 정도니까 주식시장 PR은 몇 배, 부동산은 얼마 가격이 매력적이다 이렇게 딱 나오는 게 아니고 대략적이고 상대적인 수준을 제시해 준다고 생각을 해요. 이런 가운데 기업의 실적이 어떤지 시장 유동성은 어떤지 봐가면서 스스로 기준이 있어야겠죠. 근데 한 가지 주의하셔야 될 점이 있습니다. 금리와 유동성에 대해서 생각하실 때 반드시 고려를 하셔야 하는 점이 유동성 증발이에요. 금리가 아무리 낮고 시중의 유동성이 아무리 많이 풀려도 유동성은 정말 짧은 순간에 증발해 버리거든요. 이번 팬데믹도 아시는 분은 아실 텐데 금융기관이나 시중에 달러가 모자라지는 않았어요. 3월달에. 근데 팬데믹이 터지고 안전자산에 대한 극심한 선호가 터지자마자 시중에 달러가 그냥 증발해 버리고 시장에서 달러와 채권 발행 자체가 안 되는 상황까지 왔거든요. 이때 아시아 회사채 채권 시장에서 채권 거래 자체가 안 됐습니다. 주식으로 말하면 8자 호가는 있는데 4자 호가가 아예 없었어요. 유동성은 이렇게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것이니까 고려를 어느 정도 해야 됩니다. 보수적으로 고려를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제가 아까 예를 들어서 2015년 기준금리가 1.5%에 주식시장 PER이 몇 배 내가 투자하는 기업 PER이 몇 배였는데 지금 기준금리가 0.5%니까 3배 주면 되겠네? 이렇게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이게 공식이 없어요. 실적이 좋지 않을 때 밴드와 유동성 악화를 고려한 쿠션까지 생각을 해서 시장 밸류에이션을 직접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통화에 대한 분산도 일부 있으면 상수해도 어느 정도 가능하겠고요. 금리와 유동성, 실적에 대한 판단만으로도 투자 전략이 다양하게 도출될 수 있어요. 꼭 스스로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참고로 지금 글로벌 회사체 시장 상황이나 아시아 시장 상황은 3월과는 거리가 상당히 있습니다. 스프레드도 튀지 않았고 거래가 중단되지도 않았고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지금까지만 봐서는 3월처럼 유동성이 갑자기 증발할 우려 자체는 지금 현재로서는 높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이런 영상을 찍을 때 제 의견을 잘 이야기하지 않는 편인데 제가 제 의견이 없어서 이야기를 안 하는 것이 아니고 제 의견 자체가 보시는 분들에게 소음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팬데믹의 절정같이 정말 확실할 때 빼고는 이야기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미 시장이 다 올라와서 3월 말처럼 주가가 너무 싼 시점은 한참 지났기 때문에 여기서는 누가 맞고 틀리고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이 기회에 스스로 결정해서 전략을 짜보시고 그 추위에 대해 스스로 복귀를 해보시는 걸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이런 사고 과정이 중요하기 때문에 아주 당연하게도 돈 주고 리딩 받거나 종목 찍어주는 서비스 같은 거 아주 당연하게 의미가 없겠죠. 하나도 의미가 없습니다. 주식 혼자 할 수 없으면 돈을 절대 못 벌어요. 혼자 두 발로 설 수 있어야 됩니다. 투자해서 혼자 두 발로 설 수 없으면 무리만 짓게 되고 그렇게 모인 무리는 덩치만 굉장히 클 뿐이지 결국에는 다 쓰러집니다. 꼭 혼자서 해보셔야 돼요. 이상한 리딩 같은 거에 돈 쓰지 마시고요. 그리고 유튜브에 하락한다 상승한다 방향성 맞추려는 영상들 굉장히 많은데 결국 본인 시스템이 없으면 저런 거 아무리 찾아봐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본인 시스템이 없으면 저런 거 찾아볼 때 얘가 헛소리하는 건지 아니면 정말 근거가 있는 건지 알 수가 없어요. 판단 기준이 없기 때문에 뭐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겠죠. 이번 기회에 꼭 한번 스스로 기준을 갖고 생각을 해보시고 어떤 시스템을 갖추려는 노력을 꼭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여기까지였고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